이번에 모실 분은 저하고는 오늘 첫 대면인데 아우 정말 여장보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부도에서 아주 펜션을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시랍니다 역시 포스가 달라도 정말 다르게 대부도에서는 한 끗발 하신다는 우리 정현숙님을 모셔서 사랑이 뭐길래 또 물음표만 남기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생겼죠?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을 보길래 사랑을 보길래 사랑을 보길래 소리 없이 나를 애쓰는 날 바라만 보아도 수려행 날 eyebrows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됐지 믿고 싶은 여자만 사랑이 모길래, 사랑이 모길래 사랑이 모길래 사랑이 모길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아쉬워 내가 보선 난 정말 싫어 사랑 그의 낫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였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난 행복하나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였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난 행복하나 당신이 뭔데 난 행복하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준표에 불음표를 남기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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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적 소리 남기고 그 사람 안에 무료만 남기고 하네 무료만 남기고 그 사람 안에 보내야 하는지 붙잡아야지 아무 말 안 할 것 같고 보호한대 무료만 남기고 하네 사랑같은 사람만 가슴에 남겨놓고 빛마저 내 그 밤에 빛소리 남아라 사라져간 그 사람 내 마음을 알고 갔을까 기적 소리 남기고 그 사람 안에 무료만 남기고 하네 무료만 남기고 하네 감사합니다.